그런 체질이라 나를 그렇게 부려먹었냐? 남의 몸 지맘대로 들락거려놓고 손가락 까딱까딱도 못하면서 지는 눈도 못 뜨는 주제에 하.. 내가 죽어서 다신 안 들어가 니 몸 필요 없어 이 자식아! 넌 들어오기만 해 아주 내가 그놈의 영혼 갈아버릴 거니까 보도 내려줘야지 너가 집둑이잖아 뭘 쳐다봐? 물치네? 복수가 유치하지? 고품격일까? 선생님 제 자식들 대체 어쩌려고 그 녀석 보도 절대 못 따요 세진아 안 돼 그거 나 아니야 하.. 이렇게는 못 죽겠다 안 돼 보컬야 최장 예전 그 녀석 손가락 예전 손가락 감사합니다.